13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를 안전하게 다시 짓고 있다며 한 시행사가 분양에 들어갔는데 콘크리트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. 이 시행사 대표는 재계순위 30위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데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. 먼저 권민재 기자입니다. SM그룹을 다니던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우호연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자 시행사 태초이앤 씨의 대표 우지영 씨의 폭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우 씨는 SM그룹 본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.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. 또 다른 사람들에겐 아들까지 들먹였다고 합니다. 도저히 회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고도 합니다. 또 다른 퇴사자는 우 씨가 화가나 종이를 집어던져 공황장애가 왔던 직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. 장소를 가리지 않은 폭언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. 우 씨가 모델하우스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. 녹음은 절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. 회의 전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아예 맡겨놓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우 씨를 서울경찰청에 상습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SM그룹 측은 폭언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JTBC 권민재입니다.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M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